미라클,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 엠타운드 다음 첫 번째 방송 날입니다. 2018년 1월 11일 복일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찾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피곤해요? 빨리 안 가. 오늘 세트장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아까 몸 다 풀었어요 이미. 아 잠깐만 같은 발 같은 손인데 이거. 잠시만요. 이거 아니에요. 잠이 너무 좋아. 이거 다음 날.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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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요. 수영장에. 마이걸. 그리에이가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너무 설레입니다. 진짜 나대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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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원래 시작이 좋으면 시작이 굉장히 좋네요 끝! 너무 늦은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주셨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우리 미라클 보고 싶어서 혼났어요 오늘 너무 고맙고 오늘 그리고 무대도 잘 봐주고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집 갈 때 조심히 가요 집 갈 때 조심히 가요 그냥 가는 거 다 이거죠 조심히 가요 위함하면서 끝 끝 끝 끝 끝ICK 접박이 끝 끝 끝 감사합니다 엄마 아세요? 9개월 만에 컴백 방송 무대를 하는데 이렇게 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하루 종일 웃는 걸 아니야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많이 아쉬워요 지금 누구를 먹은 거 있다고요 가볍게 너무 제가 이 누구를 더 잘하고 복목할 때 잘 못해도 너무 속상해요 다 잘했는데 속상해서 눈물이 씰컴 나올 뻔 했는데 난 참았어 하늘을 보며 눈물을 삶아 머리도 이쁘지 우리 셰샤는 사랑이 끝났습니다 바이바이 하지마 사진이 너무 있던 사진 저희 상업을 끝나고 이제 대리세락도 왔습니다 저희가 방송 최초 공개 엠칸 2단 사전 녹화 마쳤습니다 MC인 줄 알았어요 네 오늘은 MC 오마이갓 스케치로 이번 화의 MC 이번 화의 날아가서 네 본명은 베리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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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네 오늘의 게스트라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라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라입니다 플레이트 같이 칠까봐요 첫 번째니까 네 제가 먼저 갈게요 네 엠칸 2단 사전 녹화 오마이갓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오세요 네 엠칸 3단 사전 녹화 오마이갓 시절